장대영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올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3차 사전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하남교산도 들어가 있는데 자 오늘 내용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동안 청약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희망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 그동안 청약의 소외 대상자였죠. 그리고 신혼부부 중에서도 요즘에 딩크족이라고 해서 애를 낳지 않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구제해주는 그런 청약. 물론 이제 추첨제에 해당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더불어서 전용 85저금부터 초과는 1인 가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3기 신도시 안에 공공이 땅을 팔았던 민간건사자. 그러니까 민원주택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대형평형도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 그런 물량이 이번에 나옵니다. 자 이 취지는 정부에서 신혼 초에 다급하게 뭐 낡은 빌라를 사가지고 이사 가고 싶어도 청약이 안 된다. 이건 너무 우리를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또 1인 가구 또 뭐 신혼부부 중에 애를 안 낳는 거. 이제는 이런 부류를 정부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뭐 빨리 이걸 앞당겨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한테 해주고 있다는 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전청약 8천 가구 나온다. 인천검단 1주택자도. 인천검단에는 1주택자도 바로 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 연말까지 공급 가능한 민간사전청약 물량이 당초 6천 가구에서 많으면 8천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 수도권에서는 인천검단 신도시, 지방권에서는 부산장안지구 등의 물량이 나온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물량 중 일부는 추첨제가 적용돼 1인 가구 1주택자도 당첨될 수 있다. 이 특별 공급은 1인 가구, 생애 최초. 일반 공급에서는 1주택자, 전용 8호 제곱미터 이상은 1주택자도. 물론 이제 입주하고 나서, 뭐 입주는 아직 한참 남았죠.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죠. 자 국토부는 다음 주 민간사전청약 물량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때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공 물량으로만 이루어졌던 사전청약이 처음으로 민간 물량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공 물량만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내년까지. 근데 이제 민간 물량을 사전청약에 빨리 도입되는 거는 바로 1주택자도 추첨을 통해서, 전용 8호 제곱미터 이상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특별 공급도 민영에만 적용이 되죠. 그 바뀐 부분. 1인 가구라든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추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민영 공급을 사전청약에 도입을 하지 않으려다가 빠르게 이렇게 급선회한 거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매각 공공택지에서 내년 3월까지 민간사전청약 총 1만 8천 가구가 규모가 공급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 중 6천 가구를 연내 공급한다는 게 당초 못 보였지만, 실제로 연말까지 공급 가능한 총량은 최대 8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민간에 이미 매각된 공공택지에서 우선적으로 나온다. 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동의한 물량이다. 국토부는 기이 매각 택지 중, 이미 매각했던 택지 중 사전청약 참여 후보지로 수도권 1만 7,795가구, 지방권 3,747가구 등 총 2만 1,542가구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수도권에서는 양주해천, 오산세교 2지구, 인천검단, 파주운정 3지구, 하성동탄 2지구, 의왕고촌, 평택고도, 지방권에서는 김해진례, 부산장안, 남청주현도, 울산다운 2등이 포함됐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1인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1가구가 유주택자, 주택 한 채, 두 채는 안 됩니다.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중에 처분 조건으로 바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전형 8호 저금부터 이상. 세계 최초 특별공급은 1인 가구와 해당되겠고 신혼부 특별공급은 얘가 없는, 사실상 자녀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이런 분들한테 추천 물량이 가는데 그런 분들이 이 민간사전청약 물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 또는 사전청약을 하고 싶은 곳을 잘 봐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장대형TV를 꾸준히 보시면서 이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토부와 민간건선사랑 최종 공급 일정을 조회 중인데 인천검단은 1,300가구, 부산장안은 500가구 등 일부는 일정이 확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인천검단하고 부산장안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조율해서 아마 이제 며칠 내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천검단 신도시에서 AB20-E 블록에 들어서는 1,438가구 규모의 단지 중 1,295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예정돼 있고 전용 85저금부터 초과대형 면적도 450가구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가구 유주택자도 이 검단 신도시에 450가구는 바로 청약에 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2월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잘 아시고 진행하면 되겠죠. 사전청약은 그 전에 이사 가서 발표 전에 이사 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청약까지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산장안지구에는 B2 블록에 짓는 531가구 중에 504가구가 이르면 이달만 사전청약을 진행할 전망이다. 전가구 전용 85저금도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여기는 유주택자는 안 되겠네요. 주첨이. 자 이게 민간사전청약 참여 후보지 현황입니다. 이번에 이 몇 가구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구씩 공급을 하는지 청약 대상인지 이 부분을 필요하신 부분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네요. 민간사전청약은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의 주첨제가 도입된다. 그러니까 특별공급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이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고요. 1인 가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민간사전청약이고요. 1주택자도 청약이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거는 일반공급이죠. 1주택자는 전용 85저금도 초과에 거기에 이제 추첨제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75%는 구성공급이고 나머지 25%가 해당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25% 가지고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의 추첨제를 적용한다. 제가 그 부분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고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추첨제는. 신혼 특별공급은 잔여수 생애 최초는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이순재 씨의 광고 멘트가 생각납니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만 1인 가구가 생애 최초 특공에 청약할 때는 1인 가구는 그게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전용 65저금부터 이하 소형 주택에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또 무주택자에만 공급되는 공공산산청약과 달리 유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공급 중 일부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돼서다. 투기과일지구의 경우 전용 85저금부터 초과 물량은 가전제와 추첨제를 50대 50비율로 공급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첨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추첨제 물량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로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율은 낮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기과일지구, 한암교사는 투기과일지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100이다 그러면 100가구를 모집한다 그러면 전용 85저금부터 초과 물량이. 자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 50가구는 가점제, 가점제. 점수 청약가점 84점 만점에. 자 이 50은 추첨제인데 이 중에서도 75%. 그러니까 37.5니까 38가구도 37가구도 되겠죠. 나머지 12.5가구 이게 이제 12가구도 13가구도. 그러면 이거는 추첨은 12.5가구밖에 안 한다는 거죠. 100이다 그러면 12.5%만 바로 추첨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민간사전청약제가 도입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희망적이죠. 자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게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기존에 해당됐던 분이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 싸움이라는 거죠. 자 투기과열 지구인 인천검단신도시 공급 물량을 예로 들어보면 전용 85점급도 초과 450가구 중 절반인 225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되며 이 중 165가구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1주택자가 당첨을 걸어볼 수 있는 물량은 56가구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인천검단신도시에 450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56가구만 1주택자가 추첨제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1주택자가 이 소식을 안다면 일단 해보겠죠 다. 자 오늘 새로운 소식. 1주택자 1인 가구 또 그동안 해당되지 않았던 민간 부분의 생애 최초 추첨제. 신혼부 특별공고 예외 없어도 추첨제로 가능한 부분. 자 이 부분을 바로 사전청약에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들 청약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뉴스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장TV를 통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이런 뉴스들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 재산들. 매덕 볼 수 있는데 못 볼 수 있고. 매덕 세이브 할 수 있는데 세포를 몰라서 세이브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자 다음 주는 낮 12시. 점심 드시면서 한번 라이브 방송에 같이 한번 참여를 하는 시간. 여러분들 고민 접수하는 시간.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